단독 우승을 차지하여 금 거북이를 획득하였습니다. 최다 단독 우승의 기록을 하고 계시며 연기면의 웬만한 금은 다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현재 지효 군수님께서는 집에서 금지효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금을 보여주십니다. 대단하십니다. 역시. 오늘 잘하면 금지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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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첫 게임 끝날 때마다 1등인 지효 공주님을 고급 수용차에 모시고 다음 장소로 출발하겠습니다. 나머지 두 팀은 아주 좋죠. 안 돼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효 공주님께서 첫 번째 장소로 함께 이동할 팀은 여러분의 댄스 입력을 보고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분명히 듀時 Kerz dlbdpps 흥 wild 하고 por cgm2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자 끝났어 망했다 골칠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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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진 형 빠르구나 석진 형 같이 같이 가기야 돼 카톡이 되게 한치로 하고 있어 지금 이게 솔직히 좀 불만이 있네 나는 왜왜왜왜왜왜 난 섭섭해 런닝랑 아니 팀을 봐도 딱 1등 팀 2등 팀 3등 팀이잖아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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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국은 형! 왜요? 남도당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재정 피니스! 재정 피니스! 재정 피니스! 지효는 좋아하는 거 봐요 그럼! 미팅 다시 끼워줄까요? 진짜 이 노래대로 누굴 봐야 되는지 지효가 알 거예요 우린 여러분과 차원이 다른 노래입니다 자, 보다 하나, 셋, 넷 아, 근데 설레기 봐 설레기 설레기 제발 설레기 밟아 자, 그 밟아서 황홀할게요 하나, 셋 고맙습니다 왜 이래 야 내 거! 야 내 거! Turbo 있어 저희들에게 늦을리라 interval